이담아! 자 우리 이담의 첫번째 초점을 겪어 손잡을 것입니다. 이담이가 아직까지 돌판을 안 쳐다보겠는데 어 여기 누가누가 봤지? 자 한번 쭉 둘러보고 자 이 곡을 다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성몽이 아니고 이분답다 잘해드려야지 자 어우 사람들 되게 좋아하나봐요 자 좋아요 미션입판섭을 자세로 아예 아빠가 막혀주셨는데요 자 이것들이 잡을 수 있을까? 어 아빠 잠깐만요 얼굴이 피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손을 뻗어가지고 아 이거 뭐 잡지? 아 고민 아 이거 학생 안하겠는데요? 잠깐만 이거 우유자 보면 좋으리라 아 아빠 나 고민인데요? 아 되게 힘들어요 나 두살인데 벌써 꿈을 정해야 되나 아 나 아빠 품이 더 좋은데 어떡하지? 자 아빠 그렇게 앉지 마시고 아예 엉덩이에 받쳐서 앞에 팔에 어 예 그렇게 앉아주세요 자 그럼 엄마는 두 손이 올라갈 수 있게 더 가까이 대주시구요 자 이제 왼손을 사용하는 걸 갖다가 오른손으로 갖다가 자 하나만 가보면 바를텐데 오 오오오 오오하니깐 자기도 오 하고 놀랐어요 자 여기 지금 청진기 엄마 눈치 한번 엄마가 잠깐 청진기를 원하셨던가 엄마 이거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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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고기를 끄끄끄끄하고 계시는데 잠깐만 엄마가 이거라면은 자 잠깐 돈을 잡아볼까? 돈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리소아 내리소 여기 돈 잡고 있는 사진찍 god 네